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ASMR로 음식 맞추기를 할 거예요 껍질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정답! 치킨! 아니에요, 기계는 3번밖에 없어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저는 이런 것도 잘 먹어요 스파게티 기회는 한 번 남았어요 눈들이 다 왜 그래요? 눈이 뭐 어때서요? 진짜? 진짜? 이런 소리 나는데? 양파도 같이 줬어요 근데 토마토도 있네요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핏! 햄버거? 핏 나와요 민현이 이런 거 잘 맞추네 여기서 식사하고 가야겠어요 달아요 정답! 아이스크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불로 한 요리예요 소금도 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니스도 떨려 고기 정답! 고기 고기 뇌 При시 고기 아ня 소리가 빨리 맞춰주실래요? 저희 지금 형기증 나요 형기증 감자튀김 이런 거 아니야? 감자튀김 아니에요? 감자튀김 아니야? 조용히 하실게요 우리는 네 히트 드리겠어요 바삭바삭해요 치킨 점점 오우 맨 다 마지막 셋 와 대박이야 그냥 바로 맞추죠 윤화 윤화 방송 분량 없어버려 그냥 한 입도 못 먹게 시작하자마자 짜장면 맞춰봐 좋은가 알지? 아니야 아니야 일단 드세요 우리 안 들리지 않아? 뭔데? 우리 안 들리지 않아? 끈들끈들끈들끈 숨소리는 안 들리지 않겠어 첫 번째 정답 짜장면 아닙니다 짜파게티 나 확신했는데 큰일 났어 짜파게티 짜파게티 윈군이 싫어할 수도 있는 남식이에요 싫어할 수도 있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정답 까르보다 윈씨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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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숨소리 좀 미친 진짜 어우 아 이거다 정답 연어 와 와 이거를 맞춰 대박이다 싫어하는 음식이 생겨보니까 그냥 짜장면을 아니면 연어였어 들려요? 좀 더 가까이 잘 들려요?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동해물과 오우 시끄러 부산이 마루 두두두 오케이 물 좀 뜯는데? 물 좀 뜯어 슬슬로슬로슬로 슬슬로슬로 정답 짜장면? 먹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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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음식인가요? 먹지마! 뭔가 물소리가 나네 마이크랑 뽀뽀하고 있는 거 아니죠? 먹지마! 맛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전통의 향이 나요 전통의 향이요 기와집과 한옥마을에 팔 것 같은 그런 전통적인 음식 먹지마! 전을 먹을 수 있냐? 밥과 같이 하면 일품이자 일품 정답 찌개? 땡때라딩땡땡 음 되게 기름 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만두 아니에요? 만두인가? 정답 만두 아니지 아니지 좀 결정적인 거 하나 줘 봐 인텔 떡국 조금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 정답 미역국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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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갈비탕이 없어 뭐야 오늘 한 번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윈군 한 입도 못 먹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의점 재밌게 보셨나요? 우리 친구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고 우리 다음에 다시 또 만나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롱롱 좋아요 알림 설정 따르르 좋아요 좋아요